1. 실패 2. 실패 3. 실패 제목 실패는 성공이에요 어머니 진짜 그냥 내 이름을 해가지고 행복 전도사 김소희 이렇게 귀여운 하루짱의 누구보다 알겠습니다. 웹에서 귀여운 하루에 대한 사진 결과입니다. 확인해보세요 죄송해요 괜히 말했나? 말해도 되겠지? 귀엽다고 다시 귀여운 아 이거 말고 귀여운 하루짱의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일기 나의 인생이야기 근데 책글 이름은 빛나고 싶어요 네 이 책글 저 인생 책잖아요 그래서 춤부터 너무 빛나고 싶어 마지막 콘서트 대파 성공했어요 그래서 빛나고 있어요 이름 빛나고 싶어요 감성적으로 가볼게요 언젠가는 빛날 너에게 네 어때요? 아 너무 오글거리나? 아니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더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 자서전인거죠? 부자되는 방법 전 부자가 될 거니까요 어 내 책의 제목 제가 일단 쓴게 있긴 하거든요 자서전을 그걸 제목을 아직도 못 정하긴 했는데 화려한 불빛에 뛰어든 나방처럼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